한국거래소가 오늘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들과 밸리업 참여 동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간담회에는 골프존, WCP, 서울반도체 등 10개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참석했습니다.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기업 가치 재고는 주주 환원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 등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, 이행하고 주주와 적극 소통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기업 밸리업 프로그램 중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공시 사례가 축적되면 내부 의사 결정이나 계획 마련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